입을 쩍 벌리고 가만히 있는 이 고래.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.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.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냥법이었다. 새로운 사냥법은 태국에 사는 브라이드 고래에게서 발견됐는데요.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머리를 물 위로 들어 올립니다. 입을 직각으로 벌려 아래 턱이 바다 표면과 일치할 때까지 벌리면 이렇게 입꼬리 사이로 물고기들이 휩쓸려 들어갑니다. 그럼 이 자세 그대로 있다가 입을 벗고 삼켜버리는 거죠. 이 모습을 처음 발견한 연구팀은 이 새로운 사냥법을 라고 이름 지었는데요. 왜 고래들은 이런 독특한 사냥법을 시작했을까요. 연구팀은 두 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. 우선 이 사냥법이 편하기 때문입니다. 원래 사냥법은 이렇습니다. 물 속에서 거대한 입을 벌리고 물고기 떼를 향해 돌진하는 거죠. 물고기가 도망가기 전에 먹으려면 어쨌든 힘차게 헤엄쳐야 했는데요. 이걸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사냥법으로 바꾼 거죠. 먹이를 찾아 밥이 움직여야 했던 팽맨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 먹이가 흡입되는 커비가 되었댈까요. 에너지 가성비 말고도 또 다른 원인은 수실 오염입니다. 이 사냥법이 발견된 타임 안에는 오염된 하수가 많이 흘러드는데요. 바닷속이 오염돼 물의 산소가 부족해지자 작은 물고기들은 비교적 산소가 풍부한 해수면에 몰려 살게 됩니다. 이 작은 물고기들을 찾아 고래는 새로운 사냥법을 개발하게 된 거죠. 네. 이번에도 인간이 미안하게 됐습니다. 진화라면 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죄책감이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. 야생동물이 환경 오염에 적응해 나가는 어딘가 미안한 장면 더는 볼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